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나이 들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사실 돈에 사무치도록 한이 맺힌 것이 분명하고 또 여전히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지 못한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위한 다른 것에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돈돈돈 하면서 돈을 쫓으며 사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재벌 만화님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겁니다. 몇 해 전 땅콩 회양으로 무리를 빚은 한 재벌가의 민낯이 줄줄이 사탕처럼 연이어 드러났었죠. 재벌집 사모님의 괴성에 가까운 그 찢어질 듯한 목소리에서 우리는 행복감을 손톱만큼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되레 정신분열과 천박함을 느낄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그 한 가지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노년을 보내시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경영이나 경제 분야에서 시장의 크기 또는 시장 점유를 얘기할 때 파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파이를 키워야 한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파이를 숫자로 나타낼 때는 파이차트 우리말로는 원그래프를 사용합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얼마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내가 지금 당장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싶다면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행복을 결정짓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행복을 파이로 표현한다면 어떤 요인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데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이차트처럼 한 사람의 행복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타고난 성품 즉 유전적 요인이 50%를 차지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의도적인 노력이 40% 그리고 빨간색인 외부 환경이 10%를 차지하며 결정짓습니다. 이 그래프를 행복의 파이차트라고 부릅니다. 아주 유명한 거니까 상식으로 알아 놓으시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가방끈이 짧아서 수입이 적어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 속 썩여서 나이 들어서 흙수저로 태어나서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 남짓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10%를 마치 90%나 100%라도 되느냐 환경탓 남탓을 하면서 행복하네 불행하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당장 행복해지려면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50%라는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적 요인일까요? 그보다는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 파란색 의도적인 노력 부분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식하고 노력해서 40%를 차지하는 행복감을 채워 넣으면 10% 비중을 차지하는 그 외부 환경을 쉽게 압도할 수 있고 노력 대비 효용성이 제일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포스너 교수는 나이 들면서 변하는 성격 유형을 다섯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성숙형 은퇴 후에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닥칠 일에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방어형 또는 무장형이라고 부릅니다. 노화에 따른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회활동 및 역할도 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운둔형입니다. 평생 짊어졌던 무거운 책임을 벗어 던지고 골치 아픈 사람들과의 관계와 사회활동에서 해방되어 조용히 지내는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이런 유형에 속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형 젊은 시절에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비통해하고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 탓, 환경 탓,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학형입니다. 지난 인생에 대한 후회가 많고 불행이나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겨 자신이 무가치하고 열등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의기소침해하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격 유형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첫 번째 성숙형과 두 번째 방어영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돈도 돈이지만 그것은 기본으로 깔고 무엇보다 성격이 중요합니다. 신경 쓰고 노력해서 성격을 바꾸면 앞서 말씀드린 행복파이의 40%를 채울 수 있고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 성격이니 이제와 그걸 어떻게 고칠 수 있겠냐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아유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고쳤거든요. 많이 고쳤습니다. 저 아주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 제발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신의 게으름과 노력부족을 타고난 성격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핑계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면 연습도 해야 하고 또 지금껏 살아온 성격도 바꿔야 합니다. 중장년에 들어선 우리 자신조차 젊었을 때 가졌던 나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들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늙었다는 것이고 늙었다는 것은 낡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고 퇴물이라는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나이 들어가는 그 자연스러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숨기기 위해 머리 염색 열심히 하고 피부관리도 받고 좋다는 영양제 골라 먹어가며 가능한 한 저항을 해보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죠. 그래서 이제는 아예 정반대로 자포자기 한 채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방치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노년의 행복과 불행은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 성격 유행에 따라 갈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노년의 시간을 행복으로 꾹꾹 가득 채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 좋은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